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. 그냥 모든 걸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. 감쪽같이. 싸구려 가득 찬 것들이 고상한 척 가부는 것들이 싫은 거야, 나는. 저 근데요. 궁금해요, 어떤 분인지. 우리 만날래요? 알았어. 아, 너무 숨겄어. 사체에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.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, 이거. 어, 나 찾아야 돼. 이걸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잖아. 그치? 근데 이번엔 달라. 보고 싶어요.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. 나도 당신이 궁금해요. 이제야 찾았는데. 그런 외침도 알아? 알아. 개다 죽이러 다닐래.